이번에는 진짜 너무한거야 깔끔하잖아 10레벨이다. 아 근데 나 밸류덱하면 너무 1등만 해가지고 일부러 안했는데 피판 한번 보여드려요 밸류덱? 애니탱이 좋죠 이러면 천개의 전자 요렇게 요게 조합이 최종 안이다 엄청 밸류가 높다 이번 시즌 며칠 남았냐고 봐 그냥 할 수한테 묻지 말고 4기원이라 쇼진 괜찮아 쇼진은 어차피 있으면 회웨이도 쓰고 아디로 써서 좋아 지팡이 너무 너무 좋고요 AP렉한다고 했죠 막강은 필요하지 않나? AP렉할거면 안쪽 Johann self ai 어호호호호 좋아라 아니 근데 후전드 뽑으면 되는거 아니? 후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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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몇 갠데 말쩡해 행기 타고 이런 급 떨어지는데 가고 싶지 않다고 인정하시죠? 제주쿵 카이사 하면 돈이 많아서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아 근데 이런거 해야지 약간 오히려 다.. 모르겠다 왜 이렇게 세니까 상무야? 상무어필 ㅈ대는데? 딜이 진짜 말이 안됐어 이길뻔 이건 그냥 기립박스 쳐야돼 인정하시죠? 이건 진짜 기립박스 쳐야되는 정도의 피관리여서 이거는 이득 실행할게요 뱃자리에 먹자 오늘 1,2가 많이 뜨긴 했는데 유인책이었던 것인가 히히 돈 줘 어우 아이씨 이거 먹어야 돼 전술은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지 뭐 뜨겠지? 뭐 안 떠? 한 장도 안 뜨거웠죠? 나 안 잡은 거 아니지? 아니 이릴리아 좀 많이 뜨고 딴 데 안 뜨는데? 이릴리아 미친년 존나게 나오네 아우 노릇 한 턴 두 턴 세 턴 네 턴 다섯 턴 안 죽어 어차피 내가 젤 세 와 대수영 또라이긴 하다 이걸 90 넣어서 완벽하게 내가 이기게 만들어 자이라 안 나오는데 이거 에코바 오공 먹자 저게 오공이었으면 좋았을때 과거를 기다린거 보다 여기 두 턴에서 사고만 안 나면 어차피 다 찍으면 내가 1등이라서 방탭이 뭐든 상관없어 라칼 인성에 아즈리 인성으로 들어가면 1등이라서 까감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지금 사신새끼들한테 안 뚫리는게 중요해 그죠? 어 AP가 많아서 까감 쓰기 싫었거든요 까감용 발 안되면 쓰기 싫어 근데 AP는 어차피 내가 밸류상 찢어버릴거 같아 그쵸? 아 아 조트영 왔어 아 근데 케인 버그로 뚫고 왔네 까골베치로 좀 때렸으면 이거 못 뚫고 오는건데 아 사신이 세기네 애니 쳤으면 제가 이겼거든요 대천성 대성 괜찮아요 사고가 안났어 그래서 한 번도 질 수 있어 두 번 이기면 돼 애매하다 이? 그죠? 아 아 다 안녕히계세요. 킬큘레이팅 돌려놨어. 몰가! 몰가로 바꾸고 이 새끼한테 펜 넣어줘. 자, 킬큘레이팅. 킬큐레이트 캐리로 바꿔. 뻥인데. 다 붙으면 이게 더 세기네 아 다이애나야 이거 넣었어야 하는데 개새끼고 버리고 다이애나에다가 니코 넣었으면 천개에다가 현장 켜져가지고 아 다행이다 됐다 치기라 그냥 치기라 아니 이번 턴에 어차피 지치면 의미가 없어 이게.. 아 됐다 1업 1딩 어 1업 1딩 됐어 됐어 아 됐다 됐다 아 자원우원 좋아요 그치? 요런거 사고 난다니까? 즉수에 사신 사일러스 요네면은 이게 진짜 후위면 사고나요 덕딜이 부족해서 아즐이여가지고 한퀴도 갔죠 제가 말씀드렸죠? 애니 쓰는 덱이? 4기원자 이상 애니를 쓰는 덱이 그냥 사실은 개패 6-2의 코삼입니다 롤 쳐서 한장 찾으면 6-1 바팔고 포삼 안에 흐외로 그냥 볼거야 나이소 와 영모띠 이새끼 저항은 윌캐스 그쵸 잠깐만 헉 제크솔랄이겠지? 벤시는 안돼 어.. 벤시만은 안된다 케인은 견제해야되겠는데 다팔렸어 어차피 대천사 후위까지 들어가가지고 지나봤네 근데 변수가 없긴 한데 아즐으로 부족한 암라인도 메꿔줄 수 있고 이거 어찌죠? 이급의 차이가 이리도 많이 나는데 내가 어찌죠? 스텔하고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한지 모를걸? 코고무 삼성친구 팔읍지 이스키 9레벨의 이풀밸류 어떻게 맞춘거야? 귀인타면서 모두가 궁금해할거에요 와 아즐이 넘세죠? 라칸으로 덴강까지 받고 이타신까지 있어가지고 끝났어 아 넘세 넘세 효웨이 힐링이 덜다라고? 이러면 1등까지 이 사람이 지금 죽고 이 사람이 다팔고 케삼 찾아야지 1등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안죽어가지고 확실하게 제가 1등을 해버렸네요 못파고 늘잖아 배치가 그쵸? 라칸템 좋았긴하네 라칸 그 피감도 안들어갔어 근데 궁 두번 들렸죠? 이러면 끝이야 그냥 그쵸? 레이저 깔끔하게 우승하려 뭐야 요네장군님 클론이 나 이겼다 그쵸? 클론이라 증거고 와아 이 사람이 근데 9에 50은 노잣돈 들고 죽는거구만 이 사람 빡치겠다 이 사람이 피가 더 많았는데 나만 나가지고 3등이야될 사람은 이득했어 애초에 진짜 질수가 없어 이온축기 발리고 시간 발린 상태에서 아재를 고맞으면 두쿨에 죽거든요 무조건 완벽한 장비까지 완전 완벽했지 왜내러면 뭐야 이영 야 이외축 저세 온다를 그중에